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1년 5월에 출고된 2011년식 산타페 CM 2.2 EVGT 4륜 MLX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한번 이제 산타페 CM에서 한번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VGT에서 EVGT로 바뀝니다 해서 이제 2.2 EVGT 4륜 MLX 럭셔리 등급 주행거리 217,466km 판매금액 450만원 우선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썬루프에 4륜에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11년 5월 2일 출고 2011년식 주행거리 217,466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우유, 냉각수는 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인수할 때 당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감안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측면 사진, 후축면 사진, 주행거리 217,435km 네, 오토미션,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주차센서, 그리고 미끄럼 방지, 4륜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하이패슬루밀러, 블랙박스, 트렁크 썬루프까지 옵션은 거의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옵션이면 거의 풀옵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1년 5월에 출고된 2011년식 산타페 CM 2.2 EVGT 4륜 MLX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17,466km 판매금액 450만원 이 차량은 저희 슬기로운 딜러 생활에서 직접 인수한 차량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